우리가 키고 살아야 100살인데 20만 년 2만 년 예스 아 유 캔 탓 but you're not allowed to take so it is for a bit to take any object down down the court 완전히 천이 알겠단다 아 이게 사냥 안 났다 아 진짜 고대바람이네 많이 유겨로 했네 진짜로 너한테 안해버리지 않아 형님 아 이거 먹더라 동물 뼈 화석이 뼈 화석? 어디가 뼈야? 스턴 툴 터모 이렉터스 터모 이렉터스가 사용하던 도구예요 이걸 도구로 사용을 했다고? 이렇게 자세히 보면 진짜 약칭별로 물들이 조금씩 달라 색깔도 다르고 약간 만지는 느낌도 다르고 한 줌 터모 이렉터스 터모 이렉터스 여기가 1층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본 것 중에 제일 오래된 곳이죠 이거 무슨... 무슨 건가요 이거? 원석, 펑, 펑, 마이, 엠디, 닉지 여기 있어 지랍 기린 기린인데 이거 완전 돌 됐네 사슴뼈 사슴뼈 사슴이 누구랑 크립병 베레린 록 오데시아 1.9mm 애니뼈 동물 화석이 전부 화석이 다가가 이건 진짜 돌이다 진짜 오래된 곳이 우와 동물들의 뼈가 유난히 많이 발견된 맨 아래 지층은 200만 년 전 동물들의 왕래가 찾았던 강가였다고 하네요 200만 년을 거슬러 모든 층의 탐사를 마친 병만족 5.2 dzew 5.2 dzew 스스로 3.4 dzew 5.4 dzew 가상 가상 5.5 dzew 가상 5.5 dzew 여기가 4.5 dzew 가상 여기가 4.5 dzew 여기가 4.5 dzew 가상 이때 맨 위가 다스층 이거 봐봐 작게 작게 있잖아 작게 작게 요 층 하나에 한 층이 지금 이만한 거 아니야? 한 층이 이만한 거 아니야? 야 한 층이 이만큼 내 팔로 200만 년이니까 평균 보면 그게 한 모르시었나요? 진짜 보면은 층마다 이게 다 200만 년인가요? 층마다 진짜 재질이 다 다른 거 아니야 40만 년 이게 40만 년이야? 이거 뚝 껴서 던지면 40만 년 날아가는 거네 40만 년에 살면은 가만있어 봐봐 두께가 나 이만큼 살았나 지금? 그거보다 더 조금 살았죠 그거보다 더 쪼 아 그거보다 더 쪼 잠깐만 가만있어 쪼개 네 고객님 형 한 한 요 정도? 요 정도 사는 거야? 요 정도 사는 거야? 40만 년 병환이 형 여기 있어 병환이 형 오래 사세요 네 진짜 이 40만 년 속에 나의 인생은 보이지도 않으면 정말 먼지네 근데 거기에다가 또 지금 현존하는 사람들 중에 멸종위기에 처할 정도로 작어 요즘 보호종이야 나도 아 여기서 저기도 보니까 저기도 진짜 멋있다 아 여기서 저기도 보니까 저기도 진짜 멋있다 이 스케일이 너무 크고 여기에서 진짜 유유의 그런 진화 과정들이 발견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근데 저희는 살짝 그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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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잖아요 지금 우리가 와서 이걸 보고 있다는 게 실감이 안네요 같은 공간에 이렇게 큰 차이가 나는 그 같은 이제 인류가 이렇게 같이 있다는 게 뭐 동만족의 진화 뭐 자립 뭐 이런 얘기는 했었는데 진짜 이거는 모든 인류의 진화 시작된 곳이잖아요 여기도 보니까 아무튼 그런 거 아니야 아 안 올라왔으면 진짜 후회할 뻔 그니까 그렇지 수백만 년 전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 수백만 년 전 인류의 위대한 도약이